4K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운카TV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유튜버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주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4K에 대한 것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카님 여기에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운카TV의 운카입니다. 4K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4K 하면 비싸다 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접하기 쉽게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소울에도 그렇죠. 먼저 하고 나머지를 편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취해야 되는 포즈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취해야 되는 포즈 없고 그냥 편하게 나를 보고 있으면 돼요. 네. 설마 민망해 하시는 건 아니죠? 민망해 합니다. 아주 민망하네요. 근데 많이 민망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캐리커처 뭐 이런 것도 안 해봐서 어디서 이렇게 막 여자친구랑 가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했었어요. 과거에 다. 나도 할 말이 없는 게 나도요. 그렇죠? 뭐. 4K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네네네. 4K를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술 한 잔 바꿔야 되나? 네. 한 잔 하면서 4K 뭔지 설명만 해줘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4K라는 말은 일본말로는 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일본 가서 사케 구다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술 가져와라.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정식 명칭 같은 경우는 니온슈 또는 세이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니온슈는 일본주 그리고 세이쉬는 청주를 이제 발음을 했었을 때 그렇게 되는 이름이고요. 외적으로 뭐 소추 종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전체를 통칭을 하는 게 사케라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려워요? 사실? 저는 사케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사기 캐릭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아재네. 아재네 느낌이 딱 물씬. 네. 제가 아재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케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사케는 별로 안 좋아했었죠. 저도 사실 안 좋아했었고 비싸고 가성비 안 좋고 맛이 조금 특이하고 일본 여행을 다니게 되면서 제대로 숭미 100% 쌀 100%로 만든 그 술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어요. 자주 가는 이장가야 마스터가 추천을 블라스 사케를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한 잔을 따라서 먹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태까지 먹었던 사케들은 내가 먹었던 사케들이 아니구나. 그 사케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일본의 와인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와인?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전문가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너무 알아듣기 힘들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근데 자세하게 설명해줘가지고 관심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현직 광고 대행사 팀장으로 있고요. 검색 광고나 온라인 광고 쪽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브랜드 제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오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다? 사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따가 한번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맛도 보겠지만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케 관련 커뮤니티에 모임장님이 여정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운영진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고 사실 저희가 사케를 찾아서 다니는 거는 그분들에 비하면 더 세발의 피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세발의 피요? 네. 뭐 당일치기 사케 출장 뭐 이런 것도 막 가시고 막 그래요. 사케 하러 당일치기 오전에 가졌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거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사케를 완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네요. 진짜 매니아네. 진짜 매니아. 그냥 인제 시작 단계? 키우면서 이런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사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네. 유튜브에서는 사케만 전문적으로 다루실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케는 전반적인 술 전체를 다 다루긴 할 건데 시작 자체, 저희 채널의 아이덴티티 자체는 미혼 시간은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거 기준으로 잡고 가면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일본 여행을 갔었을 때 현지 마주집들이라든요. 이런 쪽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 제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일상에서 사케를 먹었을 때 이런 이런 것들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드리려고 하고 싶어요. 사케에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다루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종류만 대략 6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사케가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그러니까 한국의 막걸리, 유럽의 와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와인 하니까 딱 느낌이 온다. 아, 그래요?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본에는 딱 사케라는 게 있는 거죠. 쌀 종류에 따라서 맞게 다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캐리커처를 거의 해본 적 없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잘생기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거나 잘생긴 페이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 그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만족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있으니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대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하게 얘기 나눕시다. 어차피 사케에 대해서 본인이 또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지 않아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케가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들 계실 텐데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실 때 좋은 제일 최고 등급의 술을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1.8리터 기준으로 한 4만 원, 5만 원이면 사요.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로 돌릴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국내에 들여와서 수입을 해와서 이자카야 같은 데서 고급 술을 판다. 그러면 24만 원, 25만 원이 넘어가니까 비싼 거 많죠. 직접 가지고 오면 싸고 밖에서 먹으려고 하면 비싸고 그리고 또 저희 나라에는 최강의 가성비가 있잖아요. 최강의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거 같긴 해요. 사실 저도 소주를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맨날 이것만 먹을 수는 없는 거다 보니 그렇죠. 좋은 자리나 아니면 이쪽에서 좀 축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친구분들하고 같이 모였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먹는 저녁사 자리에 아 이런 술 내가 갖고 왔어. 국내에서 먹으면 7,8만 원짜리나 먹는 거야. 라고 하면 뭐 인싸가 되겠죠. 선물용으로는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 진짜 대박이다. 티 찍었길래 지금 보시는 거에요. 아니 정말 귀엽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잘 나오고 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잘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무슨 제가 머리 깎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뭐야.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이거를 본인이 가족이나 가장 좋아하시는 분한테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반응을 보면 알겠지. 안 보여줄 거죠? 안 보여줄 거야 아직은. 일본 여행들 좀 많이 가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꽤 접할 수 있는 술들. 좋은 술들을 특히 진입장률 자체를 낮추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긴 해요. 진짜 좋은 의도라고 봐요.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본인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공유할 수 있다는. 공유하는 식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뜻이 맞는 거 같아서. 좋은 사람을 알게 된 거 같아요. 좋은 기회죠. 사실 유튜브로 사실 뭐.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 거 같고.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사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술은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그거는 강조를 해서 말씀해주셔야 되겠네. 술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정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왜 내 맘에 들지 이 그림이. 궁금한데요 지금. 그쵸. 그쵸. 일단은. 생각할 때 웃으세요. 아. 이런 웃음은. 진짜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웃음이에요. 궁금하다. 해놓으면 바로 프사 달게요. 아 근데 진짜 본인이 마음에 들으면 달아요. 억지로. 친문때문에 그렇게. 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싹 보고. 제가 만약에 프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진짜 만족하는 거고. 아니다. 지금께 낫다. 말없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이 드디어. 아 이거 보여줘야 돼 말아야 돼. 보여주세요. 어? 괜찮은데? 왜요? 똑같은데 왜요? 똑같아서. 똑같아서. 이때 찍어가지고. 보여줄게요. 똑같은데요? 똑같죠? 너무스럽게 그려주시긴 했다. 약간 순하게 나왔어요. 아 이게. 이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사진을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 똑같이 많아.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서. 이렇게? 네. 하나 둘. 오케이 됐어. 아니 근데. 입이랑 이런 데를 너무 똑같이 그렸어. 코랑. 그러면. 재능 교환을 해야 되니까. 입에서 가져온 케를 함께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요? 이게 사케라고 합니다. 사케를 담아왔어요. 따로. 동에다 먹으면 또 인폐일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 때깔이 굉장히 뭔가 달라 보이는. 약간 물연빛이 돌긴 하죠. 우선 한 잔. 아 이제 진짜 진정한 취중 인터뷰. 사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세 가지 맛을 좀 느끼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입에 들어갈 때 그 향. 그리고 입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머금고 있다가. 와인 먹듯이 그 향을 조금 느끼시고. 그다음에 목 넘기면서 코 뒤쪽으로 나오는 향을 느껴보시면. 아마 제가 이거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향들이 조금 날 거예요. 일단 마셔보면 아는 거겠네요. 소주처럼 원샷 이런 문화는 아니고요. 사케는 조금씩 조금씩 향을 느끼면서 먹는 게. 궁금합니다. 오. 사케. 오. 저 이제 우리 술 광고 한 번 찍어줘. 지금 향을 먼저 한 번 맡아보세요. 아 네. 제가 비염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타카야마에서 가져온 하나. 호보즉쿠리라는 술이고요. 그 쪽 지역을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술. 이 향이 좀 느껴져요. 짠! 이런 향 가지고 마시는 거죠. 어 뭔가 달라. 퍼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처음에 그 단 향 그리고 입에 살짝 퍼지는 향 넘기면서 딱 넘어오는 향 이게 있어요. 거기다가 원래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쌀의 느낌이 있네요. 진짜 쌀로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입맛이 좋으신 건데 아 진짜요? 제가 미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긍정적이라서 그렇지. 우선 이거를 같이 드실까요? 음 맛있다. 야 좋다. 타케가 진짜 좋네요. 소주랑은 또 소주랑은 이제 가성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향을 조금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소주는 뭔가 알콜에 그런 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 쌀의 향이기 때문에 심지어 도수 비슷한 거 아세요? 아 도수로 비슷해요? 한 16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순화해 느껴져요. 이게 공업용 알콜이나 아니면 양조용 알콜 같은 걸 섞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콜향이 이런 게 인위적인 느낌의 알콜향은 전혀 안 나죠. 오 근데 진짜 괜찮다. 이게 온도가 또 중요하다면서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쵸. 일반 이자카야 같은 데서 뭐 히레서키를 먹었다. 네. 그런 보통 한 50도 이상까지 올려서 데워주는 데도 많고 되게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많이 아신다 진짜. 맛이 진짜 깔끔하다. 이 정도면은 술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나라도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안에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이 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어? 의외로 막 이런 맛 때문에 먹는 거구나. 막 이런 것도 있고. 음. 자 그러면은 지금 비 오는 건가? 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와우.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이네. 자 그러면은 그 사케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눈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방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니면 사케를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그런 거를 마무리로 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술에 대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케 뿐만이 아니라 술이라는 거는 저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술 풀 때도 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술 풀 때 술은 최대한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술에 의존하진 싫어요. 근데 이 즐거운 부분들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술을 소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나 이런 것들도 낮추고 싶은 거고 제 채널 오셔서 뭐 여행시에 뭐 사실 수 있는 주판점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계속 올려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혹시라도 가실 때 뭐 친구분이 막 간다고 할 때 부탁이라도 한 번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접해보고 처음이라도 한 번 접해보시면 그래도 또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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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